안녕하세요. 안녕. 오늘 예쁜 카페에 왔어요. 주스 망고주스. 진짜 미스터. 삼촌까지 했습니다. 저희 우산이에요. 예쁜 테라스가 있죠. 봄에 올 거예요. 맞아요. 지금 끝이에요. 네. 빵 진짜 맛있어요. 빵. 뭐 골라. 여기 빵이 진짜 많아요. 그렇죠? 많아요. 많아요. 얼마나 맛있게요. 그렇죠? 맛있죠? 그리고 맛있어서 덩덩이하고 게임을 못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아침은 안 먹고 왔어요. 너무 맛있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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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바. 예.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예. 당근 좋아하죠? 당근 좋아하죠? 너무 너무 맛있다 김치에 당근이 있네 여기는 느끼한 사람이 많아 김치 좋아해요? 김치 좋아해요? 김치 좋아해요? 우와 진짜? 잘 먹는거야? 나 몰랐네 어쩌지 그래서 키가 튼튼하구나 김치 잘 먹어서 튼튼하구나 맞죠 고구도 김치 좋아해요 고구도 김치 좋아해 고구도 좋아해 망고도 좋아해 예린이 오늘 망고도 좋아해 망고도 좋아해 예시남도 망고 잘 먹는 거 아니야 부러움 사인머스게티랑 망고도 좋아해 개인이라 제일 좋아해 사인머스게티랑 망고 딸기 좋아해요 딸기들, 호두도 좋아하죠. 역시 맛구나. 그리고 과일을 다 좋아하죠. 과즙을 좋아해요. 네. 이거는 초아상. 한 번만, 한 번만 드세요. 머리 안 담아서. 옷 안 담아서 옷 안 담아요. 일단 저녁때 감으려고. 머리 감으려고. 다음 달 5만원. 겨울이라 이틀에 한 번 씻어요. 너무 자주 씻는 거 싫어해요. 귀찮아요.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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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rbere.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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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!, 이 분이하고 정신없어요. 여기 계신가. 아 참 와이파이 가야 돼. 와이파이가 어떤지. 자동이야? 와이파이가 어떤지. 많지? 많아요. 자동이 아니에요. 내려가서 물어보고 올게요. 기다려요. 네.